2020학년도 수능특강 미적분2 4단원 삼각함수의 미분 레벨2 먼저 풀이 시작할게요. 1번 삼각형 ABC의 세뇌각의 크기를 각각 ABC라고 하자. 지금 코사인 A하고 코사인 B가 주어진 상태에서 사인 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우리 일단 삼각형의 세뇌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즉 파이가 되겠죠. 그쵸?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C인데 주어진 건 A하고 B에 대한 정보니까 C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다시 사인 C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정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뭐랑 같죠? 사인 세타랑 같은 거니까 여기 사인 A 플러스 B 세타 자리에 A 플러스 B가 들어있죠. 그쵸? 사인 C는 사인 A 플러스 B로 대신 구해도 되고 사인 A 플러스 B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사인 A, 코사인 B 쌓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지금 주어진 게 코사인 A하고 코사인 B니까 여기서 각각 사인 값을 찾아내주면 되겠죠. 그쵸? 여기서 사인 값들을 찾아보면 코사인 A가 3분의 루트 7이니까 우리 코사인 제곱 A 플러스 사인 제곱 A는 1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인 제곱 A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 그래서 1 마이너스 9분의 7이 돼서 9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럼 사인 A는 우리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할 수 있는데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0에서 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1 4분면 또는 2 4분면의 각이 되고 따라서 사인 값은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A는 3분의 루트 2 이렇게 해서 찾아줄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도 코사인 B를 통해서 또 사인 B를 찾아보면 코사인 B가 4분의 3 그럼 사인 제곱 B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가 되니까 1 마이너스 16분의 9 그래서 16분의 7이므로 사인 B 역시 양수고 루트 씌워주면 4분의 루트 7 이렇게 되겠어요. 됐나요? 그럼 이제 대입을 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사인 A 플러스 B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 C를 사인 A 플러스 B로 대신할 수 있는데 사인 A는 3분의 루트 2 코사인 B는 4분의 3 플러스 코사인 A는 3분의 루트 7 사인 B가 4분의 루트 7이 돼서 계산해주면 12분의 3루트 2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 1.5에서 곡선 Y는 X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그은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은 이라고 했고 자 우리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 이 예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이 예각의 탄젠트 값은 어떻게 구하죠? 자 이거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M2라고 한다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탄젠트 값 탄젠트의 덧셈 정리에 의하여 1 플러스 기울기의 곡 분의 기울기의 차 이렇게 될 건데 자 예각의 탄젠트 값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와야 돼서 여기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줘요 그쵸? 자 이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죠 일단 0,0에서 곡선 밖에서 곡선을 향해 그은거죠 그쵸?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을 할게요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 이루는 각 중에 예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 각의 탄젠트 값을 구하라 라는 거고 우리 접선 얘기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접점이 되겠죠 접점의 좌표 모르니까 t, 그래프 위에 점이니까 t,t 네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보고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면 y-y1 이번 문제 1.5에서 곡선 y는 x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근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은 이라고 했고 우리 두 직선이 이루는 값 중에 이 예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이 예각의 탄젠트 값은 어떻게 구하죠? 자, 이거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x에도 0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t 네제곱 플러스 2t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좌변으로 다 넘겨주면 3t 네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라는 보기차식이 나왔고 인수분해 해주면 마이너스는 여기 달아주면 되겠네 t제곱 여기는 t제곱 3t제곱인 거죠 t제곱 마이너스 1 3t제곱 플러스 2가 0 그럼 t제곱은 1 또는 3t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제곱이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t제곱은 1 t는 1 또는 마이너스 1 즉, 접점의 좌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1, 무언가고 하나는 마일컴만 온 거고 접점의 x좌표를 둘 다 구했어요 왜 x좌표만 구하면 되냐면 우리는 두 접선의 기울기 m1, m2만 구하면 되죠 그쵸? 두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여기 미분해놓은 식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t였죠 여기다가 1 넣어주면 이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겠네 그럼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거 기울기 하나는 뭐냐면 여기다 1을 대입해준 4 빼기 2니까 2가 될 거고 또 다른 접선의 기울기 하나는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이거 기울기 두 개를 구했어 접선의 기울기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세타라 할 때 탄젠트 세타 값은 여기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겠네요 대입해주면 탄젠트 세타는 절대값 1 플러스 기울기의 곡 분의 기울기의 차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절대값 계산해준 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니까 3분의 4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은 우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는 극한이 1이고 x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의 극한 1 x분의 코사인 x는 어떻게 되죠? x분의 코사인 x를 0으로 보내면 분모는 0으로 가는데 코사인 0은 1 0분의 1이니까 그건 발산이에요 x분의 코사인 x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고 코사인은 항상 이 아이의 극한을 구하죠 1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2분의 1이고 그건 외워 두시는 게 좋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 보이면 우리 어떻게 하지? 위아래 1 플러스 x를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는 그대로 x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x고 위에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니까 자 이렇게 분자가 합차가 돼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즉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는 사인 제곱 x가 되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미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의 제곱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 이제 0으로 보내주면 x분의 사인 x가 1로 가니까 1의 제곱 곱하기 0으로 보내주면 코사인 0이 1이니까 1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2분의 1 그래서 극한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0으로 보내주면 2분의 1이 극한이다 자 이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제가 이제 삼각함수의 기본 극한이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3에 보면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가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차죠 그쵸?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극한값이 지금 0이 아니죠 그러려면 분자 분모 차수 같아야 되고 맞죠? 그럼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2가 돼야 되겠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일단은 fx가 2x4제곱 플러스 ax3제곱 플러스 bx제곱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가해서 이거는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로 넘어가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돼요 근데 분모 지금 어디로 가냐면 분모가 0으로 가요 분모는 0으로 왜냐면 sin 0도 0, tan 0도 0, cos 0은 1이니까 1 빼기 1이라 얘도 0 0 더하기 0이라 얘도 0 근데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소리는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를 분모가 0으로 가는 요인을 전부 다 어떻게? 없애줬다 이 소리죠 그러려면 일단 sin x, tan x는 아래 뭐가 필요하죠? x가 필요하죠 그래서 x로 나눠줄게요 이렇게 얘는 1-cosx는 아까 누가 필요하다 그랬어 x제곱이 필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나눠줄게요 그럼 내가 지금 총 뭐로 나눠줬지? x3제곱으로 나눠줬죠 그쵸? 자 이 소리는 fx는 x3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x3제곱으로 묶인다 이 소리는 이 밑에는 개수가 모두 0이다라는 뜻이고 여기도 그럼 fx가 어떻게? x3제곱으로 묶고 2x 플러스 a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모를 x3제곱으로 나눈거나 다름없죠 그쵸? 분자도 x3제곱으로 나눌 수 있고 분모가 0으로 가게 만드는 인수를 분자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필요한 x3제곱 빅 분자에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 fx는 x3제곱으로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개수는 전부 다 0이고 x3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고 지금 분자분모 x3제곱으로 전부 다 나눠준 상태고 자 이 상태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지금 처음식의 처음식에서 분자분모 모두 x3제곱으로 나눠준 거죠 그쵸? 자 이제 0으로 보내주면 이렇게 잡으면 x분의 사인 x도 1로 x분의 탄젠트 x도 1로 그리고 x제곱분의 1마코사인 x는 극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2분의 1이라고 아까 했죠 얘가 2분의 1 자 0으로 보내주면 0 이렇게 가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1분의 1이니까 1이 되고 극한값 a가 되는데 그 극한값이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fx 다 구해줬네 따라서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2x4제곱 플러스 3x3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구하고자 하는 f1의 값은 2 플러스 3 그래서 5 이렇게 구해주게 되겠어요 4번 문제 fx는 이런 함수고 지금 이때 리미트 x가 파이로 갈 때 x-파이분의 fx-1은 극한값이 b다 근데 지금 살펴보니까 x가 파이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요 근데 극한이 존재하는 거 보니 분자도 0으로 파이 보내주면 f파이 빼기 1이 0이 되는 거니까 f파이는 지금 얼마인 상태다? 1인 상태다 그쵸? 그래서 f파이는 1이다라고 리식 하나는 잡아놓을 수 있고 f파이가 1이면 이 1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f파이를 쓸 수 있어 그러면 이 극한이 뭐의 정의가 되냐면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죠 왜냐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는 f'a a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식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f'파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저거를 해석하면 이 식은 f'파이는 b야 라는 뜻이에요 그쵸? 이 두 가지를 이용하여 a값, b값을 찾아내야 되니까 ㄱ부터 해볼게요 fx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fx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x제곱 sinx 플러스 a 코사인 x 라고 주어져 있어 여기다 파이 넣어보면 f파이는 파이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인데 사인 파이가 0이죠 그냥 됐고 a 코사인 파이 근데 코사인 파이가 마일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a가 1이므로 a값은 마이너스 1이야 결정해줄 수 있고 그럼 a값이 마이너스 1이면 fx x제곱 사인 x a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이제 f'파이 구해주면 b 구하는 거니까 미분해주면 f'x는 처음엔 곱미분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에다가 여기 코사인 x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x 니깐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되겠네요 자 f'파이 구해주면 2파이 사인 파이 0이니까 됐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파이 제곱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사인 파이는 0이니까 이제 안 써줘도 되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파이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요 값은 b고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a하고 b의 곱이죠 따라서 a하고 b 곱해주면 마일 곱하기 마이너스 파이 제곱이라서 파이 제곱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